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이 난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ETF 승인 첫날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양의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요. 지난 1월 비트코인의 현물 ETF 거래 첫날 유입액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지만 비트코인의 뒤를 이어 두 번째 ETF 승인으로 꽤 많은 자금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20% 정도 하락했던 거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때 사람들의 기대 심리로 선반영된 물량이 빠지고 ETF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약 5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이런 상승을 보여줄 때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두 달 정도입니다.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선반영된 물량이 빠지고 자금이 ETF 시장 쪽으로 빠져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얼마 전 비트코인의 상승처럼 이더리움도 두 달, 아니 빠르면 한 달 이내에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가격이 너무 빠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더리움의 차트 흐름은 1월달 비트코인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알트코인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시바이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ETF 시장으로 빠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현물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또 한 번, 두 달 뒤 코인 시장에는 엄청난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시바이노도 기대에 힘입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시바이노든 도지코인이든 이런 밈코인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보유하고 계실 예정이시라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중요한 정보를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집중해주세요. 자, 먼저 올해 11월엔 미국 대선이라는 아주 큰 이벤트가 우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탄한 지지층들을 얻기 위해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며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을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당선 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런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시장 동향을 내다봤을 때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향후 암호화폐 시장은 10년 동안 최대 200배까지 커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하루빨리 준비도 해야 하는 걸 아는데 도대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떤 코인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3만 프로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코인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넘쳐 흘러서? 물론 이런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어 사랑하는 부모님께 집 한 채 사드리고 얼굴만 봐도 예뻐 죽겠는 우리 아들, 딸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선택하신 거 아니신가요? 만약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인에 집중, 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올해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테마가 어떤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AI입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을 AI가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테마라는 건 한두 달 반짝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AI 테마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교육에서부터 미용, 의료 등등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상상해왔던 그런 미래 세계가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한 테마가 아닌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AI는 우리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업 간의 AI 기술 개발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자연적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자금이 AI 시장에 쏠릴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AI 관련주로 엮여있던 월드코인은 한 달 상승률 400% 렌더 토큰은 300% 델리시움은 1000%가 넘는 폭등으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AI 관련 코인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십배에서 수백배 갈 수 있는 유망코인들은 정말 많은데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AI 관련 코인은 올해 미국 대선 전까지 최소 3만%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에서 하나로 8조원 규모의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 주요 투자자들 중에서는 빈탈라의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시장 분석가들은 사후에 XAI 기업의 가치가 32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 게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AI 열풍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전년 대비 260% 정도 급증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원체 시총이 거대했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은 상승폭이 적다라는 선입견을 떨쳐내준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더해 AI 시장에 발맞춰서 앞으로 3배는 더 뛸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큰 상승폭을 내지 못했던 엔비비아도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슬라의 XAI라고 불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AI 시장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2030년까지 1800조원 규모로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봤을 때 지금이라도 AI 시장에 뛰어드는 게 과연 늦은 걸까요? 만약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못 사놓고 후회하고 있고 10년 전에 애플 주식을 못 사서 후회하고 있고 불과 5년 전에는 이 비트코인을 못 사서 후회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결국 똑같은 후회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코인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제가 대선 전까지 몇 프로 상승 보고 있다고 했죠? 최소 3만 퍼센트 상승 기대하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까지의 거래량을 합산해봤을 때 세력들이 매집했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 걸로 추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방향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100원도 안 됩니다. 현재 굉장히 저렴하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무리하게 많이 사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뭐 만원, 5만원만 담아도 수백, 수천 개를 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드가 되는 만큼만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3만 퍼센트면 300배죠. 만원, 5만원으로도 수백, 수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유만코인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올해 2024년에는 정말 이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미래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정책상 크리에이터 권장 사항에 문제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코인명을 노골적으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2024년의 기회를 꼭 잡아보고 싶다,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다 하시는 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솔직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텐데 제가 구독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이쪽으로 구독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후원은 절대적으로 사용하겠고요. 그리고 나는 좀 더 빨리 정보를 받고 싶다, 이 코인을 빨리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댓글에다가 보내주신 핸드폰 뒷번호 내 자리를 완료 또는 문자 완료 이렇게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바로 실행력인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기회가 생겨도 계속 의심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돈을 버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캐치하고 기회를 잡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만큼은 꼭 그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들 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